심리 사회 발달에 관한 에릭슨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이죠. 사이코 섹슈얼인가요? 지금 심리 사회 발달은 사이코 소셜 디벨롭먼트 인간이 성장하면서 어떤 사회에 속한 그런 면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릭슨이라는 분은 에릭슨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슨이라는 성도 자기가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기가 창작을 해버린 거죠. 에릭슨이라는 성을. 이분은 1902년에 태어났는데 덴마크 쪽에서 뿌리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랑 일이 있어서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쳐서 프랑크프루트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와서 아기를 낳고 그 사람이 에릭슨인데 어머니는 또 다른 소아과 의사랑 결혼을 하고 새로 또 가정을 갖다가 꾸린 거죠. 그러면서 에릭슨이라는 분, 이분을 한 9살 때쯤에 다른 가정에 입양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에릭슨한테는 그 사람이 친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한 9살 쯤에 입양돼서 살다가 또 나중에 그 친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정체성 위기라는 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그런 용어도 만들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보통 사람의 경우는 아니니까 일생에 걸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정식 학교는 안 다니고 한 25살 쯤에 이제 어떤 친구랑 같이 비엔나 거기 프로이드, 지그먼트 프로이드의 딸 에나 프로이드가 어떤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전수를 하는 그런 그런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전수를 하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그 아동 심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같이 이제 뭐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33년에 그 자격증 같은 거를 하나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학교 다닌 기록은 그것밖에 없는데 대학에 대한 정식 학위도 없고 미국에 건너가서 하여튼 또 한 30몇 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를 이제 처음 맞아준 어떤 가정, 가정이 이제 에릭이라는 그런 사람인지 뭐 하여튼 그런 가정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그런 계통으로 이제 그 느낌을 주려고 에릭슨이라고 이제 성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썼다. 그렇게 이제 됩니다. 에릭, 에릭슨. 이름은 에릭이고 이제 성은 에릭슨인데 에릭슨이라는 성을 결국은 이제 자기가 미국에서 이제 뭐 예일대학에서 뭐 근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에릭슨이라는 성을 자기가 이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정식 학교에 대한 뭐 학위는 없죠. 학위가 아니라 이제 학사 자격증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이력을 보니까 예일대학교, UC버클리, 하바드 대학의 교수까지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죠. 심리학자. 그 다음에 이제 지그먼트 프로이드라는 분은 그 의사 학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닥터 오브 메디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과대학을 나온 것 같고 의학 박사 학위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뉴롤로지스트죠. 신경과 의사. 그렇죠. 어떤 뇌라든지 아니면 뭐 척추 뭐 이런 저 신경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루는 그런 저 뉴롤로지스트였죠. 에릭슨이라는 이분은 이제 사이콜로지스트죠. 심리학자. 그렇죠. 그 뭐 에나 프로이드랑 같이 이제 뭐 같이 이제 뭐 전술을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 그런 저 지그먼트 프로이드의 그 심리 분석 사이코 아날리시스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전술을 받아서 이제 어떤 그 자격증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정식 대학의 무슨 저기 학사학위는 아니었죠. 그렇죠. 학사학위도 없이 이제 결국 이제 미국 가서 다 활동하면서 뭐 유시버클리, 예일대, 그 다음에 하바드 대학 교수까지 한 분이죠. 그 에릭슨의 이론 보시면 그 유아의 자아와 어머니, 부모, 사회적 환경에 상호작용까지 포함한다. 그 사회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성격이 뭐 결정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도 영향을 받은 건데 이분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발달이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단계라는 것이 성장하면서 어떤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또 각 위기마다 단계마다 어떤 사건을 만나서 키 이벤트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극복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극복을 잘 하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뭐 또 잘 안 되면은 사회에서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성격으로 발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힘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영향도 이제 받아왔지만 그 어떤 사회적인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저 이론이라는 것이 에릭슨 이론의 단계에서 8개가 있고요. 전 생애를 걸쳐서 이제 그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출생에서 한 살 때까지 그 영화가 그 맞닥뜨리는 어떤 그 사건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뢰감 대 불신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신뢰감 대 불신감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 그 영화가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죠. 뭐 보호를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떤 그 의심이라든지의 서스피션 그 의심이라든지 불신 미스트러스트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불신감에는 어떤 자기 방어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조화가 되면 그것을 갖다가 또 극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호프, 호프. 이 사람마다 용어 같은 거 호프 같은 것도 이분이 다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제 간단히 읽고 저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이제 뭐 굉장히 또 저 이분 뭐 얘기는 그 얘기가 많죠. 많겠죠. 제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하여튼 하바드대 교수까지 한 사람이니까 뭐 하여튼 그 엄청난 또 얘기를 해서 이런 저 그 이론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 및 회의감 유아 1세에서 3세에서는 그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접할 때 자율성 독립심이 생긴다. 그 한계를 갖다가 이제 시험한다는 거는 그 책에 이제 뭐 좀 설명을 보면 그 부모의 어떤 그 보호라든지 그렇죠. 과잉보호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위기 극복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를 한다 그럴 때 뭐 먹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 유아도 욕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이제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렇죠. 행동 통제가 이제 너무 적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성인으로부터의 행동 통제가 너무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자율성은 많이 생기겠지만 그렇죠. 어떤 그 통제가 전혀 없으면은 그 뭐 수치심을 갖다가 갖게 되는 그런 경우는 또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저기 이 자율성이 뭐 많아도 이게 안 좋다는 얘기 결국은 어떤 수치심 및 회의감 이것도 이제 어떤 통제를 통해서 필요한 거고 그런 그 조화가 이를 때 그런 이제 갈등을 갖다가 극복하면서 어떤 자유를 갖다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또 의지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하는데 w-i-l-l 그게 이제 유아에게서 이제 발달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솔선감 대 죄책감. 솔선감은 이니셔티브라고 하고요. 죄책감은 길트. 그렇죠. 죄의식이죠. 죄의식인데 이제 3세에서 6세대 학년 전기 아동이 무언가 이제 어떤 자기 일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때도 이제 뭘 배우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제 뭐 그 호기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를 이제 할 때 그 자기 뜻대로 되면 어떤 이제 솔선감이 생기는 겁니다. 솔선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을 못했을 때는 이제 죄책감이 생기죠. 그런데 죄책감도 이게 어떤 충동이라 현상을 억제하는 거. 그렇죠. 마음대로 뭐 해버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억제하는 그런 것을 또 이게 순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솔선감도 생기면서 또 어느 정도 또 어떤 좌절이 됐을 때 그 죄책감 이런 것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균형이 되면은 그 목적 퍼포스 뭐를 갖다가 의도대로 한다. 그런 이제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발달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를 보시면 근면성 대 열등감 학년기 6세에서 12세 그 아동들은 그 과제가 있으면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뭐 배운다든지 할 텐데 그 과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면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뭔가를 갖다가 이제 꾸준하게 하고 이제 뭐 부지런히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면성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기술 개발을 못할 때는 어떤 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페리오러티 그래서 이게 저 균형을 또 갖춰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런 갈등을 갖다 극복하면서 그 유능감 컴피턴스라는 거 어떤 저 자신감 같은 거죠. 자기가 어떤 어떤 일을 이를 갖다가 이제 뭐 어떻게 잘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그 심리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섯 번째 보시면 정체성 대 정체성 혼동 그래서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혼돈이라는 건 아이덴티티 컴퓨전이네요. 그래서 어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청소년기에 청소년기에 어떤 자신의 위치나 능력 그렇죠. 사회에서의 어떤 자아정체성 그 다음에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식과 확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얻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뭐 저절로 획득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이만 먹어서 이제 성숙의 결과도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다. 그렇죠. 어떤 정체성 탐색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실패한 사람은 정체성 혼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의기소침이라든지 뭐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이랑 정체성 혼돈 사이에서 그 어떤 충실 그렇죠. 피델러티 그 어떤 뇌에 대해서 자기 뭐 앞으로 생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충실하게 살겠다. 그런 이제 성격을 갖다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성격발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친밀감대 고립감 해가지고 그 성년기에 성년기에 저 경험하는 그런 과업인데요. 과제인데 인간관계에서 갈등 극복이다. 인간이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제 여러가지 그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특히 뭐 사회적 그런 관계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저 여러가지 차이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극복하면서 그 어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어떤 과업이 될 수 있고 그 전단계에 청소년기에서 자아정체성이 잘 확립이 되면 그 성년기에 이루어서도 이루어서도 어떤 대인관계에서 무난하게 그렇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이제 과업 과업으로 이제 어떤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그게 위축이 되는 거죠. 대인관계가 위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갈등 속에서 그 어떤 사랑이라는 그런 덕목을 갖다가 덕목은 이제 영어로는 버츄라고 합니다. B-I-R-T-U-E 버츄라는 것을 갖다가 그 발달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산성 대 침체성 이라는 단계가 있죠. 중년기에 해당하는데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활동에 어떤 의미 의미를 갖다가 발견하는 거죠. 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어떤 삶의 기쁨 그것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좋다 기쁘다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성격이 2단계에서는 어떤 생산성 Gen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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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tivity 라고 얘기를 하네요. Generativity Generativity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면 어떤 침체 Stagnation 을 갖다가 이제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반대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만 더 치중한다. 그렇죠. 침체성 Stagnation 의 그런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욕구만 더 관심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조화가 됐을 때 조화가 될 때 배려라는 덕목을 발달시킨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더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주의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여덟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 내용 보시면 통합감 대 절망감 통합감 은 인테그레티 인테그러티라고 하는 거고 절망감 은 디스페어라는 겁니다. 생애 마지막 단계 에서 부모의 역할도 끝나고 직장 회사의 역할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퇴보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의미 의미를 찾으면 통합감이 생기는 거고 무의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갈등을 갖다가 이제 잘 극복을 하면 지혜라는 그런 덕목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을 갖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노년기에서의 어떤 귀중한 어떤 자산이다 자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